안녕하세요 마카오 구원입니다 오늘은 타워지공 가족 15편이구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타워지공 부부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데리고 나갈까라는 고민을 했다는걸요 아들이 무려 65일동안 단 한번도 바깥을 나가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2주 격리도 아니고 두달 넘게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나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버티는 아들도 대단하고 부모님의 의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혹시 모를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아들을 데리고 나간다는데요 샤오저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렇게 도구하자면 좀 못하니까 지금 시장에 휘가를 해외 피해 드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오늘이 두 달이셔 정도를 주문하고 싶을설때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Talk 이제 저 jaką속력을 좀 받아볼 수 있을 시간입니다 tends to have a mask maskера 또 전화 like洗澡 아는 게다가 THEYkokared 이렇게 talented 저는 오늘은 이 말에 좀 더다가 Nem을 내 눈에 그면 Ultimately 자연스럽게 내 눈에 안 되니까 네 여러분도 옷을 하자 네, 안 좋네 과연? 잘 기억나요? 아, 대기 gla기 그 눈이야 안 한입은 너는ieni 어떻게 하지? 눈을 자기면 너는 뭐라고? 안 한입 안 한입 결국에는 실패네요 어린이용 마스크가 아니라 성인 마스크라 계속 흘러내려서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다고 말했겠어요 다음 영상은 다른 날짜에 지원 물품이 왔다고 해서 내려가 본다는데요 어떤 물품이 왔을까요? 근데 이 영상 속의 지원자가 방언을 쓰기 때문에 중국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쪽 사투리는 진짜 거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먼저 이 가족이 해바라기씨 빨리 먹기 시합을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심심할 때 해바라기를 자주 먹거든요 저도 유학 시절에 중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먹곤 했는데요 보러 가시죠 이 초소 ‧ Bible 제 휴헌이 내 자기소통에 사항이 무슨 소리가 있다면 내 가입은 치전에서 그리고 Yours은 안pez기니까 아직도는 이거운 부분은 제가 하는데 이 상황이 제가 전화할 수Disأ 170s 제가 등록려識 제가 자기소통을 받게 제가 스승을 받으러 가기 하여 나에게 이게 그냥 파일이야 내가 이것을 켜고 스승을 위해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니 저희는 예절 prod수 Попот кил기PS 여기가 부터가 다져서 이렇게 한번씩 넣어 이게 적용이 되어있다 이거 셋이 제거예요 아, 이거 안전한 거네 네, 신이처벨은 이 정도는? 이거 어떻게 해? 네, 이거 안전한 것 같아 안전한 것 같은데 다짐이 이 정도는 신이좂, 이 정도는 신이좂 채식 연구소 그리고 채식 연구소와 연루건 연루건 ед 채식 연구소에 렐라 아이순라가 더 놀라워 이리쥐 뿌려 채식 연구소다 한 명으로 치식 연구소 채식 연구소 그냥 채식이? 크로가 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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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안 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안 돼. 샤엘! 이 한 번에. 진짱. 진짱. 그리고 4개 채소.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우리의 손을. 속옆을. 속옆을. 지역을. 너의 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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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중국이 요즘 들어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때까진 뭐 했나 모르겠어요. 아직 국내 상황도 좋진 않지만 저는 요즘 해외 상황도 많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미국과 이탈리아는 하루에 5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유럽 대부분에서 확진자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망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치사율을 한번 보세요. 물론 맨 위에 중국의 수치는 말도 안되는 거니까 제외하시고요. 명을 하나 더 붙이면 모를까. 완치자가 90% 수준이 됐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나라의 확진자도 지금 두자리 숫자와 세자리 숫자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한자리 숫자 더 좋게는 0이라는 수치를 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